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니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바로 TPM입니다 최근에 윈도우 11 출시 발표가 있었고 얘를 새롭게 설치를 하려면은 필수로 있어야 되는 모듈이 등장을 했고 그 즉시 전세계에 관심을 이 한 번에 받은 애인데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TPM이 뭔지, 뭐하는 애인지 현재 내 컴퓨터에는 TPM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얘를 이름부터 좀 보면은 Trusted Platform Module이에요 신뢰할 수 있는 이 플랫폼 모듈이죠 사실 이 단어에 얘가 하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한 단어씩 살펴보면은 일단 영어는 까꾸로 읽으니까 모듈 이 모듈이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 한 전자기기가 있을 때 얘가 뭐 기능이 부족해서 외부 모듈을 끼면은 그 기능이 생기죠 이 블루투스 모듈을 끼면은 이 블루투스가 가능해지고 와이파이 모듈을 끼면은 이 와이파이가 가능해지죠 간단히 어디 장착됐을 때 이 해당 기능을 추가해주는 애를 모듈이라고 한다면 얘도 모듈이라는 거죠 TPM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조그만 부품 이 모듈같이 생겨가지고 메인보드에 꼽거나 하는 방식으로 장착을 하는데 물론 뭐 실제 하드웨어 모듈이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진 이 내장된 형태의 TPM도 있습니다 이 모듈을 컴퓨터에 꽂으면은 이 Trusted Platform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하나 생긴다는 거죠 내가 아주아주 신뢰할 수 있는 공간 이 나만의 홈스위톰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 뜻은 여태 컴퓨터 안에 있던 이 저장 공간은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 뭐 이런 건가요? 뭐야 지금 뭐 우리 C드라이버 기죽이는 거야? 예를 들어 보통 아주 중요한 파일이 하나 있다고 해볼게요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을 하시나요? 건의님 저는 이 파일을 저만 아는 경로에 숨겨놓습니다 심지어 이 파일의 이름도 바꿔요 그리고 여기서 뭐 꽤나 숨겨봤다고 하는 사람들은 건의님 저는 이 아이콘도 바꿉니다 여기서 이제 좀 고수들은 건의님 저는 확장자도 바꿉니다 또 이 숨김 표시도 해놓습니다 뭐 이러시는데 뭐 이런 것들은 뭐 파일을 안전하게 보관한다기보다는 이제 뭐 부모님이나 친구들한테 이 올바르지 못한 파일을 들킬까봐 걸릴까봐 하는 행동이고 보통 이 안전하게 파일을 보관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 폴더를 이 암호화를 해놓겠죠 이 어떤 폴더에 들어가려면은 비밀번호를 쳐야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안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비밀번호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컴퓨터는 이 비밀번호를 이 평생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뭐 나중에 비밀번호를 쳤을 때 이 컴퓨터가 이 저번 비밀번호랑 비교를 해서 뭐 접근을 허가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드라이브를 잠그고 이 비밀번호는 어디다가 저장을 할까요? 뭐 저장공간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뭐 하드하니 뭐 SSD에 저장이 되겠죠 어? SSD를 잠궜는데 그 잠금 해제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같은 SSD에 저장해둔다? 이거는 뭐 막말로 비밀의 문이 있는데 옆에 이렇게 키가 이렇게 놓여있는 거죠 물론 이 키가 어느 정도 암호화가 되어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이게 싫었던 겁니다 야 우리 아무래도 이 따로 이 분리된 공간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 작지만 이 야무지고 이 절대적인 선 신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 간단하지만 중요한 이 키 이런 걸 보관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외부 용병이 영입하는 거 맨키로 이 TPM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조그만 공간에 이 모듈을 꼽아 놓은 겁니다 여기에 이제 7KB 되는 이 저장공간이 있어가지고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이 비밀키나 이 데이터들만 이쪽에 보관할 수 있게 만든 모듈인 거죠 일단 하드웨어 기반의 암호 장비인 만큼 일단 소프트웨어 공격에 대해서는 잘 방어를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이 TPM은 이 윈도우 11 출시에 따라서 뭐 자기네들이 밀고 있는 이 파일 폴더 등을 암호화하는 뭐 비틀라커 혹은 로그인 시에 뭐 지문이나 생체인증을 도와주는 뭐 윈도우즈 헬로우 이 보안과 관련된 애들이 이 TPM과 아주 궁합이 좋아서 잘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TPM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게요 얘가 하는 일은 뭐 얘가 뭐 주도적으로 뭐 CPU에 개입을 해가지고 뭘 한다기보다는 추가적인 하드웨어 기반의 이 공간 이 관련된 동작들을 이 만들어 놓은 게 더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이 그림이 이제 TPM의 내부 구조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맨 왼쪽에 이 IO가 보이시죠 이 컴퓨터 상에서 가장 중요한 입출력입니다 이 TPM에게 오는 모든 메시지가 이 오고 가는 정문입니다 근데 뭐 일반적인 IO 버스가 아니라 이 시큐워드라고 하죠 이 기본적으로 이 암호화된 메시지가 도착을 하면은 얘를 뭐 해독하고 내부적으로 뭐 실행하고 또 메시지를 밖으로 내보낼 때 이 암호화해서 내보내는 이 정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부위들이 있는데 뭐 암호화 동작들 그리고 여기 뭐 저장공간 두 개 있죠 일단 TPM에 어떤 이 귀중한 것들이 저장이 되어 있나 보면은 엔돌스먼트 키와 이 스토리지 루트 키가 있어요 일단 이 EK는 이 TPM만의 고유 인증 키예요 얘가 이제 공장에서 제조가 되면서 이 키가 고정되어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SRK는 이름에서 보듯이 뭐 하드나무 SSD를 암호화 했을 때 그 비밀번호가 여기 들어가는데 이 EK가 공장에서 찍혀 나온다면은 얘는 이제 새롭게 이제 드라이브에 비밀번호를 걸 때마다 바뀌는 애인 거죠 그리고 이 둘은 이 펄시스턴트 메모리라고 하는 공간에 있는데 여기는 뭐 거의 뭐 왕궁입니다 왕궁 얘는 뭐 고귀한 선비님들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펄시스턴트라는 거는 이 전원을 꺼도 지워지지 않는 저장공간이고 여기 벌사타일은 볼라타일이라고 해가지고 전원이 꺼질 때마다 내용이 지워지는 그런 메모리인데 뭐 여기에 있는 애들은 PCR이라고 해가지고 이 레지스터인데 저장공간입니다 뭐 0번부터 7번까지는 뭐 TPM이 예약을 해놨고 뭐 나머지 레지스터들은 뭐 운영체제나 그런 애들이 쓸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 AIK는 뭐 다른 게 아니라 펄시스턴트 메모리에 뭐 중요한 애들이 보관이 되죠 얘네들은 너무 고귀해서 이 왕궁을 함부로 나오지 않습니다 뭐 대단한 나으리들인데 그래서 필요시에 이 AIK라는 비서가 있어가지고 외부의 출장을 나와서 뭐 얘네들의 정보를 뭐 대신 확인시켜주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는 이 TPM의 주요 동작들이 있겠죠 일단 뭐 SHA 뭐 해시 제너레이터 뭐 RSA 키 제너레이터 그리고 뭐 암호화, 복호화 엔진 뭐 보이시죠 전부 뭐 암호화나 뭐 해시 관련된 동작들로 보입니다 일단 얘네들은 뭐 외부에서 뭐 아이오 버스를 통해서 어떠한 요청이 들어오면은 그 데이터들을 뭐 복호화하고 뭐 다시 암호화해서 뭐 해시값을 만들어서 뭐 확인하고 뭐 무결성을 확인하고 이 각종 암호화 엔진들이 있고 여기 RSA 키 제너레이터가 있는데 얘가 뭐 거의 TPM의 메인 암호화 동작인 것 같죠 이 RSA 같은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같은 이 전자서명에도 많이 활용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이 TPM에 들어오는 뭐 중요한 키값도 있고 이제 윈도우 11에 사용될 이 지문이나 뭐 홍채 인식이나 이런 애들로 로그인을 하기 시작한다면은 이 전자서명들도 많이 활용이 될 텐데 이 TPM으로 데이터가 오갈 때 뭐 RSA 키 암호화, 복호화에 사용되는 엔진으로 보이고 그리고 여기 또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가 보이죠 이 하드웨어 모듈을 추가할 때 이 보너스로 얻을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말 그대로 이 랜덤 숫자를 뽑아줍니다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무작위 숫자는 사실 이 랜덤으로 보이도록 이 흉내만 내는 무작위입니다 이 수도 랜덤이라고 불리는데 이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트루 랜덤 리얼 찐 무작위 숫자를 얻어내는 가장 유명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하드웨어 장비를 이렇게 하나 달아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컴퓨터 주변에 뭐 소리나 온도나 그런 걸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면서 이 노이즈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숫자를 뽑는 거죠 이거야말로 이 참 트루 찐 랜덤이다 뭐 예를 들어 내가 컴퓨터를 하다가 뭐 기침 한번 하면은 이 노이즈 미터가 막 팍 튈 텐데 이거 만약 이거 숫자로 알아내려면은 이거 해커들이 뭐 내가 기침할 타이밍과 그 강도까지 예측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뽑아내는 숫자는 이 트루 랜덤이라고 봐도 되겠죠 일단 이 트루 랜덤이 있으면은 고원이 훨씬 좋아지겠죠 일단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들이 이건 뭐 예측을 해볼 수가 없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TPM의 내부 구조를 살펴봤는데 이 기존에 중요한 값들을 이 SSD나 하드가 아닌 이 신뢰할 수 있는 하드웨어 공간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역할을 하고 또 얘는 이 컴퓨터가 부팅될 때 내가 마지막으로 종료했던 이 주요 시스템 구성들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컴퓨터를 켰을 때 이 현재 시스템 구성을 이 해시로 돌려가지고 얘랑 비교해봤을 때 어 값이 다르다? 그러면은 이 시스템 구성이 전과 바뀌었다는 건데 그럴 때 이 TPM이 이 부팅이 안되도록 하는 일도 하는 거죠 이 시스템 구성이 바뀌었다는 거는 이 누군가 내 SSD를 빼가지고 뭐 지 컴퓨터에 꽂았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윈도우 11부터는 이 새롭게 설치를 할 때 TPM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 저점 매수를 못한 이 사람들인 것 같은데 이 TPM에 대한 이 원론적인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TPM? 도대체 뭐 왜 필요한 거임? 이 보안도 보안이지만 서도 이 자기 SSD 암호화 해놓는 유저들이 뭐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잖음 그리고 뭐 TPM의 뭐 주요 활약이라고 한다면은 누가 내 SSD를 훔쳐가서 자기 컴퓨터에서 열어보려고 할 때 그걸 막아준다는 건데 막말로 요즘 세상에 대체 누가 우리 집 와서 SSD를 빼서 훔쳐감? 만약 컴퓨터까지 가져가면 뭐 소용 없잖음 뭐 이런 TPM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쏟아졌는데 과연 마소는 왜 이 타이밍에 TPM을 사용하도록 했을까? 이제 사람들로부터 여러 구체적인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마소가 TPM을 강조한 거는 뭐 애플 때문이다 애플은 이 몇 년 전부터 이미 뭐 T1, T2 프로세서라는 이 보안 칩을 맥북 등에 탑재해서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이 칩도 뭐 부팅할 때 뭐 시스템 구성이 바뀌었는지 체크 SSD 암호화, 뭐 터치 아이디 같은 주요 서명 보안 그런 뭐 TPM과 비슷한 일을 하는데 이 맥북 쓰는 사람들이 이 T2를 가져다가 뭐 우리는 너네랑 뭐 부팅부터 다르다 이러면서 막 자꾸 놀리고 하니까 뭐 윈도우 유저들은 뭐 애플은 뭐 보안이 뭐 이렇게 강력한데 윈도우는 뭐 보안을 뭐 개똥으로 취급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우리도 이 애플의 보안에 밀리지 않는다 이런 자세로 이 일부러 이 보여주기 식으로 이걸 뭐 강제한 거 아니냐 라는 얘기도 많죠 근데 뭐 예전부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TPM 모듈이 있긴 했었는데 뭐 거의 뭐 장비 취급 못 받았죠 뭐 특정 기능을 쓰는 사람들만 사용하는 건데 뭐 애플 T2와 비교했을 때 TPM은 얼마나 구린가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두드려 맞아왔고 뭐 어디 뭐 활용되려고 하면은 이 TPM 칩셋에서 뭐 결함이 터져가지고 뭐 에스토니아 사람들 뭐 개인정보 단체로 털리고 해가지고 이미지가 안 좋았었는데 뭐 괜히 뭐 애플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라는 얘기도 있고 혹은 또 솔솔 퍼지는 이야기가 혹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거 뭐 설마 팔아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라는 거죠 이 작년에 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기사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건 윈도우 11 출시 한참 전이죠 이 기사 내용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새로운 보안 칩을 만든다 이 제품은 TPM을 대체할 것이다 어? 그때 당시 사람들이 딱 이거 봤을 때 어떤 생각 했겠어요 어? TPM을 대체해? 내 알 바 아님? 이때 당시 TPM이 뭔지 아는 사람도 많이 없었고 이렇게까지 중요한 부품이 될 거라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뭐 그냥 넘어갔는데 이 기사를 사람들이 다시 살펴보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 기사에서 갑자기 플루톤이라는 장비를 하나 홍보를 합니다 이 장비는 TPM의 진화 버절이다 플루톤은 TPM보다 좋고 세고 빠르고 안정적이다 하면서 이 중요한 문장 하나가 나옵니다 Same API as TPM today 이 플루톤에다가 이 TPM과 같은 API를 제공하겠다 어? 이건 뭐 비틀라커와 이 윈도우 헬로우 인증 서명을 미래에는 뭐 이러다가 뭐 플루톤으로 바꾸겠다? 어? 현재 TPM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 플루톤으로 쉽게 뭐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 기사를 다시 찾아보게 된 거죠 이거 설마 마소가 뭐 우리를 뭐 TPM에 익숙하게 한 다음에 뭐 더 좋은 플루톤으로 뭐 업그레이드를 하게 해서 뭔가 뭐 뒤로 짬짬이를 하겠다는 뭐 그런 그림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윈도우 11을 새로 설치를 하려면은 TPM을 꼭 사야 되냐 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CPU 제조사인 인텔이나 AMD 측에서 각각 이제 플랫폼 실내 기술 그리고 펌웨어 TPM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기술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약 본인이 인텔 8세대 CPU 혹은 라이젠 2세대 EU를 사용하신다면은 부팅할 때 바이오스 모드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각각 PTT 혹은 FTPM만 활성화 해주시면은 바로 이 TPM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뭐 활성화한 이후에는 와이넛 윈도우 11 같은 프로그램으로 내가 정상적으로 TPM을 활성화 시켰는지 그래서 윈도우 11이 설치가 가능한지 이 완클릭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뭐 아무튼 이 TPM은 뭐 한 설문조사에서 제일 필요 없는 모듈 1위에 뽑힌 만큼 아직 이 논란이 많은 이 칩을 이 어떻게든 활용하기 시작할 것 같은데 앞으로 출시될 윈도우 11에서 이 TPM이 어떻게 사용이 될지 과연 이 수많은 컴퓨터의 스펙과 이 요구사항의 레벨을 높인 만큼 과연 제값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영상에서는 TPM이 뭔지 어떤 동작을 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앞으로도 뭐 컴퓨터 얘기를 뭐 생각 없이 듣고 싶으시다면은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